와 진짜 CPU 문어같이 생겼다 아 근데 고드도 바꿔야 되고 DDR5면 램도 바꿔야 된다는 소린데 아 진짜 이쁜 램 찾기가 진짜 힘든데? 아니 브롤이님 메모리는 이걸로 한번 써보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 오 깔끔하니 진짜 이쁘다 헤아 브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상 메모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DDR5 제품 중에서 아주 깔끔한 화이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인데요 보통 램하면 초록색 시금치를 대표적으로 떠올리실 텐데 솔직히 PC 다 이쁘게 꾸며놓고 시금치 쓰는 거? 이거 절대 용납 못해요 요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강화 유리 케이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CPU 바로 옆에 있는 메모리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기존의 튜닝 램들은 단순히 RGB 영역만 늘린다거나 더 많은 이펙트 프로필을 추가하는 형태로 접근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LED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고 정말 심플한 디자인을 타고났어요 램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알루미늄과 스틸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뽀얀 화이트와 대비되는 블랙이 다른 무덤덤한 무채색 램들과는 확연히 비교되죠 기존 튜닝 램들은 뭔가 기계적인 감성의 화려함이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고 있는 PC에 컬러를 세팅할 때 핑크로 도배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에 쏙 드는 핑크색 램은 없더라고요 이게 핑크는 핑크인데 외형이 투박해서 다 꾸며놓고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특히 고클럭 램은 디자인이 너무 투박해요 결국엔 선택의 폭이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신상 램 이건 정말 심플한 디자인에 타고났어요 클레브의 클라스 XR5 RGB 패키지인데요 지금부터 언박싱하면서 디자인과 성능 함께 알아볼게요 박스를 살펴보면 16GB 두 개로 총 32GB 용량 듀얼 채널 구성이고요 여기 보시면 클럭이 6200MHz 그리고 CL이 40이네요 사실상 젠포의 메모리 스윗스팟이 6000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이건 좀 아쉬워요 인텔 13세대는 훨씬 더 돌아간다던데 어쨌든 6200MHz은 젠포에서 충분히 높은 클럭이라는 거 이따가 7900X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 과연 스윗스팟을 넘어서 진입이 가능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박스를 열어보면 필물이 훨씬 예쁘네요 세련되고 댄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 페주얼 정장 스타일 같달까? 이거 디자인하신 분이 한국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꾸안꾸 트렌드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가 너무 파랗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은 새하얀색이에요 게다가 무광에 노트가 새겨져 있어서 거울에 니트 입은 것 같이 포근한 느낌이에요 여기 검정띠는 유광인데요 이거 짐은 잘 묻는 재질이거든요 여기는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왼쪽에는 클레브 로고가 있는데 저는 이 로고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램의 장착 부분인 노치를 표현해서 딱 봐도 메모리 회사하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LED 쪽에도 제품명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 중복되지 않나 우리 제품 클레브 클라스 XR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건 맞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자기 교과서에다가 이름 그 덕지덕지 써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교과서처럼 누가 안 뺏어가요 이름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LED를 한번 볼게요 옆면만 보면 다른 튜닝램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되게 독특해요 블랙띠를 LED가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양쪽을 라운딩 처리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줬어요 이게 어떻게 반짝일지 직접 한번 장착해볼게요 테스트에 써볼 기가바이트 B690 에어로 G와 7900X를 가져왔어요 화이트에 잘 어울리는 메인보드를 들고 왔는데 사실 모든 컬러에 잘 어울릴 거예요 이제 램을 총 2개 쓸 거니까 딤 슬롯 A2, B2에 하나씩 장착을 해줄게요 잘 장착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전원을 연결하고 한번 LED를 켜볼게요 위에서 보니까 불빛이 과하지 않아서 좋은데요? 다른 램들은 보통 위쪽 전체가 RGB 영역으로 완전 꽉 차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블랙이 있어서 4개가 꽂혀도 큰 직사각형 하나로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콜백형도 예쁘겠는데요? 그리고 연동 소프트웨어를 살펴볼 건데 웬만한 건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 특이하게 레이저 크로마가 있어요 와 이건 좀 귀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메인보드 소프트웨어와 연결을 할 테지만 국내의 레이저 키보드 마우스 매니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테스트 시스템은 7900X를 장착하고 XMP 값인 6200MHz 그리고 수동 오버클럭인 6400까지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먼저 아이다 64 벤치마크로 기본 성능을 측정해봤는데요 제이덱 표준 4800을 기준으로 복사 속도가 XMP 6200은 35% 빠르고 지연 속도는 25.7% 짧았어요 그리고 6400으로 오버클럭했을 땐 복사 속도가 36.8% 빨라지고 지연 시간은 30.9% 짧아졌네요 작업 성능도 어떤지 한번 보시죠 먼저 핸드브레이크로 인코딩 진행 시 제이덱 표준 4800과 5200은 1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XMP를 적용한 6200MHz에서는 21초가 줄었어요 6400으로 오버클럭했을 땐 2초 정도로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세븐지 맞축 성능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젠 7900X의 기본 클럭인 5200MHz와 비교하면 XMP 클럭인 6200MHz가 10.6%나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임 성능 알아볼게요 배틀그라운드에서 FHD로 구동시 6200에서는 약 17프레임 6400에서 약 23프레임 향상됐어요 그런데 최저 프레임은 상승폭이 적네요 다음으로 국내에선 가장 인기가 많은 로스트아크입니다 측정 구간은 영광의 벽인데요 6200에서 13.3프레임 6400과는 33.9프레임이나 상승했어요 와 저도 로아이조로서 매번 체감하지만 얘는 램파를 엄청 잘 먹는 게임이에요 하이프레임도 역시 10프레임씩 꾸준히 상승한 걸 볼 수 있네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인텔 13세대와 하이닉스 에이다이의 포텐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MD 플랫폼에선 6200이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사실 13900K로도 오버클럭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건 에이다이가 아니라 엠다이잖아요 아직 가격은 공개 안 됐는데 아마 에이다이 쪽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높은 메모리클럭보다 감성이나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튜닝램에서 볼 수 있는 스틸, 메탈 감성을 조금 덜고 어디에나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블랙 앤 화이트 램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Q&브롤이었고요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빼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